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할머니도 할머니 계시는군요 할머니와 함께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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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냄새 나는데요? 만두국 오 맛있겠다 만두 안 만들어봤지 안 만들어봤어요? 맨날 먹기만 했는데 이번에 만들면서 하성 잘 들려요 경로당 잘 갔다 왔어요? 어 그럼 경로당에서 돈 500원 따가지고 왔지 500원이면 많은 거예요? 할머니 맨날 자랑해요 그거 경로당에서 많이 따도 500원밖에 못 가져가 잘하셨네 맨날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시댁감에 약간 며느리들이 좀 어색해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애교가 너무 많아요 얘를 하나 들어 아 만두 예쁘게 만들면 예쁜 딸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꼭 눌러 붙여가 여기서 붙여서 꼭꼭 눌러 힘을 줘야 돼 여기 또 물질 한 번 내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할머니 만두 너무 맛있게 맛있겠다 맞아? 예쁘다 약간 한국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포춘쿠키 같이 있는데? 얘는? 얘는? 오 얘 진짜 예쁘다 그쵸 캠퍼스에서 만났어요 아 그래요? 예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중매인 금반지도 안 해줬어 쓰레서 근데? 돈 낫겠다고 중매하면 금반지 닫돈 해줘야 돼 그런데 너네끼리 만났으니까 캠퍼스 캠퍼스 커플이라고 내가 얘기해 준 거야 뭐 이쁘고 좋다고 뭐 목소리도 이쁘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반 년일까봐 피알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오 진영씨가 진짜 많이 했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며느리 온다고 하면 그렇죠 조금 걱정되시죠 조금 있으신 거예요 그 할머니 그러면은 결혼하고 나서 어떠세요? 아니 보니까 또 좋아 싹싹하고 후회 안 되지? 후회는 안 돼 후회하시면 저 갈려고요 아니야 후회 안 돼 야 우리 캠자씨가 가끔 이렇게 또 또 협박도 하고 잘해요 조절 잘해요 잘하네 제가 캠자 처음 데리고 온 날 그때 밥 먹었을 때 할머니 막 처음 캠자 보고 막 울었잖아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그때 좀 신기했어요 감동이었어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어른도 공경할 줄 아는 것 같고 맨손으로도 안았잖아 그 우리 만나는 처음 자리에 또 먹을 것도 사오고 그때 그래서 점수를 많이 땄어요 아 예 아 캠자랑 같이 살면 우리 아들이 뭐 굶어 죽지는 않겠어 네 결혼하기 전에 오빠의 가족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모르니까 저를 안 받아들일까 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한국말 잘해도 내가 한국인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만나고 나서는 그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네 네 저의 부모님과 마찬가지예요 그 저의 부모님 한참을 다 먹었어요 야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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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머니! 엄청 많네! 많이 드시더라구요 진짜 부부르게 먹던 것 같네, 이날?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사실 저는 대학교 때 캔달은 알고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외국인 이거 좀 예쁘고 독특하니까 과도 다르고 그래서 만날 접점은 없었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제가 만나고 번호를 따가지고 아 뭐야! 번호 좀 이렇게 인연이 맺으시게 됐어요 평소에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응! 몰랐네? 아니요! 나 어디서 많이 해본 사람 같다 조금만 더 할게 해볼게, 설마! 처음에 진짜 처음 해본 건가요? 번호 달라고? 그래서 외국인한테는 처음 진짜 있었나 보네? 아니야, 아니야 어 캔달씨 그러면 진영씨가 번호 물어보고 이랬을 때 어땠나요? 네, 저도 약간 관심이 있었어요 진영씨한테? 네, 관심이 있었어요 진짜? 지나가면서 이제 옆에 있었던 친구한테 약간 어? 저 사람 좀 괜찮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어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번호를 물어봤죠 그러면 서로 한 눈에 바나나는 눈에 눈이 맞았다고 눈이 맞았다고 할 수 있죠 이것들은 공부나 하라고 보내봤더니 연애하면서 배운 거예요 연애만 하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유튜브 찰스 시청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대부분 거짓말이네요 19시간 걸렸니? 19시간 정도 또 마라케시까지 가는데도 한 와, 멀구나 2시간? 3시간? 결혼식도 24시간을 했대요 하루 종일? 결혼식 결혼식은? 네, 우리날 1시간 낭지심 끝나면 네, 24시간 하루 동안 더 뭐 장구치고 북치고 놀고 뭐 완전 축제예요, 축제 저녁에 7시에 시작했는데 아침 거의 8시 내에서 끝났어요 어머니가 중간에 엄청 졸리시고 막 졸았다니까, 진짜 잠은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부가 옷 한 번 갈아입고 또 막 이렇게 춤추고 이제 식구들끼리 막 흥겹게 노래하고 막 이렇게 또 놀다가 또 옷을 갈아입어요 그거 한 4, 5번 했지? 그거를 한 5번, 5번 했니? 7번 안 하고? 다 맞았잖아요 네 잠깐만, 이거 모르고 공주인가요? 아닙니다 언니, 이렇게 화려하게? 엄청 화요일이에요 우와! 저게 왜 신기하다고? 이거 뭐예요? 우와 언니, 뭐야? 옆에 남자가 진영 씨인가요? 네 네 네 네 네 네 우와 저도 한번 탔습니다 웨딩 케이크 남편도 가만 태우죠? 우와 죄송한데 이 정도면 약간 사이비 정도 교수 느낌인데 이러고 밤새 즐기는구나 우와 신기하다 사무선 어른이 자꾸 언제 오냐고 물어보시니까 가고는 싶은데 너무 멀어서 근데 가끔 생각나요 이상하게 내 며느리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또 계획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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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와 어서 와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교 친구예요 대학교 때 어떤 친구 아기 밖에 안 보여 아기 아기 봐봐 아기 안녕 아이고 아이고 아니요 진짜 아기예요 납달이에요 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가는 거는 안 보세요 아기 봐봐 아기 봐봐 아기 봐봐 안녕 난 겐자 이모야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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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네 엄마네 아기 좋아 아기 좋아 아기 좋아 엄마한테 갈까요 엄마한테 갈까요 엄마세요 아 진짜 안돼 아기 잘 보네 아기 잘 보네 아기 안 돼 이모한테 삼총사였구나 2014년때 와서 그냥 오자마자 한국 오자마자 하면서 어떤 친구예요 저 때가 좋았죠 저 때가 좋았지 저 때가 좋았지 부장은 미안해요 왜 부장은 내가 내가 직접 해가지고 아니야 너무 이쁘겠는데 부장을 잘 못해서 모르겠지만 어 너무 이쁘다 여자여자 어 색깔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색깔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색깔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어머 너의 토끼 멋있어 얘 진짜 토끼가 너무 귀여운 거야 얘 토끼띠야 아 진짜 나 몰랐어 베티만 모르고 어 여기 거기 안 무서워 처음에 처음에 원래 되게 나도 무섭고 막 이랬는데 시간이 진짜 후딱 가서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 기억도 잘 안 나 얘가 너무 귀엽고 이제 키울 때 좋으니까 지금 아픈 게 별로 생각이 안 나 응 아까까지만 해도 안 닦고 싶다고 했거든 제 생각이 달라졌어 이렇게 예쁘고 순한 아기면 언제든 낳아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아기 보니까 아기 갖고 싶어요 아유 살짝 약간 그런 생각 들기도 했었어요 아 공개 갖고 싶긴 하지 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 왔으니까 딸기 맛있어 딸기 좋아 딸기 딸기 나는 평생 살면서 사람들과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불법부하잖아 아 이렇게 모로코도 가서 알잖아 남자 여자끼리 네 남자 여자끼리 다 그냥 처음 인사할 때는 네 근데 이제 내가 모로코도 가잖아 그게 오히려 부담스럽다 이제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왜냐면 가족이 많잖아 맞아 진짜 이십 명 이십 명 이십 명 또 한 명 몇 명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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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뿍뿍뿍 이렇게 안아주고 해야 돼 나도 다 해놨어 결혼식을 갔어요 뭐 맞아 같이 결혼식 갔어요 같이 결혼할 때 갔는데 응 그치 다 해야 돼 아 처음 간 사람한테도 볼까 비행기를 같이 타고 우리 갔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아빠 보는데 우는 거야 그치 아빠랑 인사하는데 막 울더라고 그치 아빠도 우시고 모로코가 고향이다 보니까 그치 한국보다는 모로코에서 사는 게 조금 더 얘한테는 조금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지금 잘 사는 거 보면은 한국이도 낫겠다 이런 생각 들기는 해요 근데 우리 막 플러스어 첫 코를 안 가지게 얘는 다 알고 있는 거지 아직이야 거의 친구들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친구들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좋은 기회 있거나 하면은 친구들이 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덕분에 너무나 나중에 좋은 기회 또 와가지고 여러 경험도 다시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거의 진짜 저 친구들 아니었으면은 적응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때는 한국말 지금처럼 하지 못했으니까 오해 같은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집 매물 찾아보고 할 때는 무조건 한국 친구를 데려가요 맞아요 오해 같은 것도 삼지 않고 한산 혼자 무언가 하기에 되게 무서웠어요 개학생활 중에 처음에 어려웠던 게 뭐가 있었나요? 기숙사 생활하는 거 많이 어려웠어요 답답하지 답답하고 그리고 그때 생각하면 첫 번째 들어갔던 방이 한국인 룸메이트였는데 근데 게임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밤새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나는 한국말 아예 모르는데 그분이 되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분이죠?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근데 분명히 나는 욕을 할 줄 모르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욕부터 배웠군요 도착했어요 하이팅 화장품 런칭 하나 더 하나요?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오 근데 한국말 이렇게 잘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사무실 구하신다고 해요? 네, 맞아요. 사무실 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본인 개인 사무실? 이제 개인 사무실 구해야 될 때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켄다시 사무실? 보증금 3,000에 80 정도? 많으면 100 정도? 꼭 굳이 강남역이시는? 응, 궁금해요. 이 거리가 제일 제가 거래하는 브랜드들이랑 가깝기 때문에 월러터들이 계산하시구나. 사실 이 구매태가 쉽지 않은 금액이라서 그렇죠. 난 사무실 이런 건 안 구해봐서. 시야예요. 짐이 너무 많았죠? 짐이 너무 많네요. 내일 이사 나가시는 분이라서 일단 여기는 해는 좀 포기하세요. 아, 해가 잘 안 들어옵니다. 벽지는요? 벽지는 아마 건물주 분한테 좀 여쭤봐야 될 거 같아요. 물은 잘 나오나요? 잘하고 있어. 오! 너무... 아, 녹물 나왔죠? 아, 저 집 안 됩니다. 왜냐면 안 쓰지 오래됐어요. 대관이 오래돼서. 네. 짐이 좀 많아. 경구나 이런 것들이 아직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어요. 아, 오래됐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여기가 보증금 600에 월세 65만 원. 그리고 관리비 15만 원.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강남에서 역세권 중에 가장 저렴한 매물이고요. 켄자 씨 눈에는 저 집은, 이야... 용서가 안 되는 집이지. 이렇게 깔끔한 사람. 오, 여기 좋아. 오! 너무 좋은데? 오, 해 잘 들어와. 비싸겠다. 이게 진짜 강남 뷰잖아요, 강남. 네. 강남 뷰. 강남 뷰. 아까 봅니다. 훨씬 더 개방감 있고. 강남 뷰. 강남 뷰. 강남 뷰. 근데 이게 밤만이요. 정신도 아니라. 정신도 아니라. 이거 해! 20만 원. 20만 원. 진짜 괜찮았어요. 50만 원. 여기서 뭔가 일이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10만 원어치 해가 더 들어오시네요. 그렇죠. 10만 원어치. 원래, 그래서 원래 제일 안 좋은 거 먼저 보여줘요. 점점 비싼 거 보여준다고. 강남에서 일하러 올 때도 많고 그리고 남편도 여기 근처에 일하거든요, 강남 근처에. 그래서 같이 출퇴근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서울 강남 자주 오다 보니까 그냥 아예 여기로 사무실을 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되나 봐요. 강남의 사무실도 찾고. 맞아요. 잘 되진 않지만 잘 될 겁니다. 강남 가다요. 강남 가죠. 강남 가죠. 강남 가죠. 뭐 해도 잘할 것 같아요. 강남. 다른 일이 해도 잘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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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